하나, 둘, 셋, 한 번. 하나, 둘, 셋. 녹차. 백차가루. 어? 녹차가루. 녹차, 녹차. 그러면... 백끝은 녹차. 어때요? 이게 녹차일 거 아닐까. 정답 아니에요? 틀렸어요. 틀려? 녹차가 아니에요? 이 냄새, 녹차 아이스크림 냄새인데. 식물이죠? 네. 식물 가루예요. 우리가 아주 쉬운, 우리가 잘 아는 건가요? 잘 접하는 건가요? 아니면 좀 귀한 건가요? 물을 좋아해요. 물을 좋아한다고요? 물을 참 좋아해요. 사막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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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좋아해요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... 그거 같은데? 너 뭐? 아니, 그냥 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 얼마 전에 연꽃축제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연꽃, 연잎? 연잎가루. 연잎가루나? 연잎가루나? 연꽃, 연꽃. 연잎가루야. 연잎? 아, 연잎이잖아, 딱 봐도. 어땠다고요? 연잎가루 아니야, 연잎. 연잎이네. 말하지 못해, 색깔이. 아니에요? 진짜요? 연잎 맞잖아요. 연잎을 왜 차로도 먹고, 특히 왜 아주 기름진 돼지고기 이런 걸 삶을 때 이 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면 그 막 이렇게 두껍게 했던 기름층이 맑게 가라앉아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왜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연잎을 곁들인 연꽃차를 먼저 드릴 거거든요, 한 잔씩. 어떤지 이렇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. 집밥이 참 좋은데 집밥의 부작용이 너무 오래 흘린다는 거예요. 어떻게 빨리 오실까요? 하시죠? 저는 집밥보다는 밥집이 좋아요. 밥집이 주우라고 나오거든요. 내 손으로 한 중 정도가 적당해요. 한 중. 간이. 그래서 이 가운데 넣어줘요. 그 위로 올라오네. 아! 이게 좋다. 이걸 최대한 밑에까지 쑤셔도 되죠. 그래, 나오지. 남자들 넷이서 이렇게 오이소박이 만드니까 뭔가. 아, 이거 아까부터 내 인생의 첫 오이소박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. 오, 재밌다. 재밌어, 재밌어. 이게 바로 먹어보면 되나? 한 번 먹어볼까? 난 오이소박이 너무 이건 맛 없더라고. 여기다 넣자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먹어봐, 진짜 맛있다. 간장도 진짜 맛있다. 간장인데? 안 짜, 안 짜. 다른 넣어도 돼, 안 짜, 안 짜. 짜게 보이는데 안 짜다, 시인아. 그래서 오이가 밥 역할을 하네. 짜게 보이는데 안 짜. 맛있어. 오이 맛있더라, 오이 맛있더라. 이게 살짝 짜고 매울 수 있는데 오이 자체가 밥 역할을 하잖아. 오이가 밥이야. 고마워. 고마워. 어머니도. 김장닭물도 왜 그거 체색에서 이래가지고 고기 삶아서 같이 먹잖아. 아, 수육해가지고. 오우. 연잎밥 같은 거 본인이 자기 거 싸고. 연잎밥은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서. 자, 각자 연잎 한 장씩 저 마음에 드는 거 데려가세요. 아, 이거. 아,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가끔씩 그냥. 갈까요? 이 밥이랑. 비빌까? 고추장에다가. 번져서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복잡하게 해가지고. 어떻게 써야지. 배꼽 있죠, 배꼽. 네. 중앙에서 조금 아래에다가 네모나게 밥을 놔보세요. 여기다가요. 중앙에서 조금 내려서 하세요. 거기에다가. 밥 넣었어요. 자, 각자 넣고 싶은 거 조금씩 넣으세요. 자꾸 욕심나요. 다 넣으셨어요? 지둥을 세워주세요. 지둥을 세워주시고. 세워주시고. 이거 잡고. 아, 여기서 마무리. 그래서. 안으로. 이렇게 찔러. 칼로 잘라먹는 건가? 찌는 거. 줄기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게. 가마솥에 찌겠습니다. 아, 좋아. 이미 찐솥을 잘 써놨어요. 자, 각자 넣고 싶은데 넣으세요. 연잎이나. 선생님 어디가 잘 익어요? 아마 골고루 잘 익을 거예요. 아니, 연잎이 불에서 연잎이 불 끝나네. 응. 자, 가입시다. 자, 기다리고요. 저기 이곳에요. 마음대로 또 가실게요. 아니, 어디서 더 해야 돼요? 네. 장어를 또 누가 뽑아야지. 아, 장어까지? 장어 누가 뽑을 거야. 한 번 더 알바드, 아무나 할 수 있어요? 자라야죠, 그러니까. 편지는 것만 하는 거죠? 손질을 다 대신. 어디로 하면 돼요? 자, 보다. 아, 어디다 붓는 거예요, 선생님? 오! 이야, 뒷면을 이용해서. 잘 발라가면서 잘 튀기면 돼요. 알았죠? 네, 네. 뭐를 발라요? 근데 왜냐면. 복분자가 들어간 소스. 잘해야 돼요. 네. 이게 복분자 소스라는 거 아니야? 네. 와. 오케이. 아, 이게 많이 들어가네, 진짜. 그러니까. 아, 흘릴 일도 없고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